여자로서 남편한테 만족을 못 느끼고 산 것 같아요. 아.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물어보는 거 맞잖아요. 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. 돈 가져오는 뭐 그걸 가져와서 내가 확 써버리고 이런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느낌인 거죠. 나는 오늘 언니가 되게 뻔뻔하게 느껴져 남편이 돈 갖다 줄 때만 남편 취급하고. 돈 받고 나면 왜 언니 인상이 백 팔십 도로 외면하는데. 동원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거야. 남들이 갖고 싶은 거는 저는 다 가져야 되니까. 나 돈 벌어주는 기계다. 네가 투잡을 해서 나를 왕비 취급해 주고 와이프 취급하지 마라. 사람 끼리끼리 만난다. 언니 정 씨가 치료 받아봤어요. 아니. 왜 저런 착한 남편을 왜 못 알아볼까. 남편한테 대접 한 번도 해준 걸로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.